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치 본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론과 실제 사이에 이 정치의 본질, 그 본색은 무엇일지 오늘 특별히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대한민국 정치계를 정말 가장 현실적으로 때로는 또 날카롭게 분석해 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에만 같아라 그런 덕담이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느 정도에 위치해야 하는 것인지 이 두 분들과 함께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라 순서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살아오면서 한 번도 안진걸 자랑하시는 안진걸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정치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우리 이번 한가위를 계기로 정치가 반드시 서민들, 중산층, 우리 국민의 눈물을 잘 닦아주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한가위에 어울리는 아주 충만한 덕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우리 국민의힘 계열의 변호사 가운데 가장 합리적이신 인간이 아니고 신인규 본인이 신가같은 존재.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를 맡고 있는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추석인데요. 가족들하고 따뜻한 명절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정치가 조금 더 국민들의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의 인사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이 한가위 연휴를 맞아서 정말 일가 친지들과 만나는 자리가 마련돼 있을 텐데 한 사람의 자연인이고 개인으로서의 우리 정치인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주제는 이 씨 두 분을 모시겠는데요. 우리 이준석 전 대표라고도 부르고 어떤 분들은 또 현재 대표이시다. 이렇게 또 자리매김 하시는 분들 있는 것 같아서 개인으로서 또 자연으로서 이준석 전 대표는 이번 한가위를 어떻게 맞이하고 계실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의 시각에서는 안진걸 수장님께서 현재까지 국민의힘의 이 상황 우리 한가위를 맞이하는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계실지 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안수장님은 어떠십니까? 네. 철저히 제3자의 입장으로서 보면요.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을 굉장히 젊게 만들고 또 낡고 기득권에 찌든 보수 이미지를 굉장히 혁신하고 그래서 2030 청년들에게 물론 이제 여성들보다는 남성들 중심으로 인기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정치를 좀 참여하는 계기도 만들고 저는 뭐 여러 가지 비판이 이준석 대표에게 있는 거 알지만 공이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선 때 어쨌든 그분이 열심히 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도 상당히 기가한 것으로 많은 분들이 분석하던데 물론 물론 그 기여의 폭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요. 대선 끝나자마자 이렇게 갑자기 토사구평하듯이 몰아내는 거 그리고 굉장히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몰아낸 것처럼 보여졌거든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저도 비판을 많이 했지만 또 그러면서 동시에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아마 많은 국민들이 받으실 것 같아요. 추석 밥상에 여러 이슈들이 올라갔지만 아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비판한 분들도 있겠지만 비판은 하더라도 이건 아닌 것 같다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의 태도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이 더 많았다는 말씀해 주셨고 현재까지의 과정을 보면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실제 북받에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에 우리 신은규 변호사님이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법을 가장한 조치들이 굉장히 잘못됐음을 굉장히 강조해 주셨거든요. 현재 한가위를 맞이한 지금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걸 좀 바로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당대표의 지위에 관한 분쟁이 있기 때문에 다소 유리한 얘기를 하더라도 이것은 이준석 대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제가 또 다시 한번 밝히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 보수 정치라는 것이 과거의 친이 친박으로 나뉘어서 상당히 좀 거칠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결과가 국민들도 불행했고 그 전직 두 대통령께서는 한 분은 탄핵을 당하시고 두 분 다 구속을 당하시는 이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당시에 그 두 대통령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권력자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당시에 같이 정치했던 분들이 대통령한테 쓴소리도 한 번 하지 못하고 그냥 잘못된 길에 대해서 박수치고 잘한다 잘한다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비극까지 왔다고 보거든요. 저는 사실 오늘 추석을 맞아서 여러 가지 가족들 모이셔서 추억도 나누시고 할 텐데 저도 이준석 대표와의 개인적인 그런 추억을 좀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 정치권에 대해서 능력주의라는 것을 좀 강하게 도입한 정치인 아니냐 그래서 기득권으로 연합돼 있고 소위 말해서 친분으로 정치하던 이 정치권이 토론 배틀이라는 걸 열어가지고 저같이 밖에서 정말 정치를 관람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제도권에 들어와서 국민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물론 부족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 한국 정치사에 저는 많은 공을 좀 세웠다고 봅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대선 승리 그리고 지방선거 승리까지는 이준석 대표의 공로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여러 가지 공로들을 좀 공정하게 평가를 했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신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의혹만 가지고서 징계를 했다는 것도 참 문제지만은 당의 대표를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면서까지 대표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이런 일련의 반민주적인 행태는 저는 국민들의 야단을 맞아도 좀 많이 맞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심정적인 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재인걸 수자님. 국민들이 이 사안을 바라볼 때 말씀하셨지만 소위 두 차례 가출은 있었으나 결국 청년의 표심을 상당히 끊어안았고 공이 더 큰 걸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까지 체리 따봉도 권성동 의원에게 날리고 그 표현 자체가 내부 총질이나 하던 자가 바뀌니 당이 달라졌습니다. 사실 최근 몇 달 동안에 가장 임팩트 있는 메신지가 바로 그거였었거든요. 가장 큰 이슈였죠. 왜 윤 대통령은 그렇게까지 메신지를 보내야 하실까요? 그러니까 추석 때 저도 덕담만 하고 싶은데 사실 추석에도 우리 가족들도 모이면 친구들 모이면 비판도 하시니까 정말 최근에 가장 큰 사건이 권성동 대표한테 보낸 오늘 보낸 내부 총질이라도 당대표 없으니까 우리 당이 좋아졌어요. 하면서 체리 따봉이잖아요. 그런데 출근길에 또 치임 100일 기자회견 때 기자들이 물어보고 한 번은 출근길에 대답도 없이 그냥 확 지나가고 그다음에 치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마치 모르는 사건인 것처럼 아 제가 민생경제 전념 아니라고 다른 정치인의 이야기는 모릅니다. 정부 쪽은 손 안 대는 이외의 말씀이시죠. 아니 이분은 다른 정치인이 아니고 본인의 당선에서 발로 뛰었던 당 대표잖아요. 그런데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표현한 것도 충격적이었고 저는 정치가 때로는 싸우고 굉장히 비판도 하지만 최소한의 우리가 갖춰야 될 정치인 간에도 갖춰야 될 어떤 의리와 예의도 있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무례해 보였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리고 그다음에 결국은 다른 정치인이라고 표현한 다음에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보내서 온 국민이 다 알고 결국은 자기가 안 그랬다는 말씀을 안 하셨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거짓말을 하신 거라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국민들 앞에서 기자들이 국민 대신 물어봤는데 그냥 이렇게 말씀을 했으면 되잖아요. 당무에 관여 안 한다는 내 약속은 지키고 있지만 당연히 하도 혼란스러웠는데 마침 뭔가 좀 매듭이 있는 것 같아서 고생한 원내대표한테 덕담 찬서 그냥 보냈는데 그게 노출이 됐고 그 표현을 보신 분들이 굉장히 상처가 됐다고 들었다. 내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다.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고 아니 이렇게 그냥 끝났으면 논란도 굉장히 잦아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정치인 그리고 그런 사실이 아예 없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민도가 높습니다. 촛불심혁명을 일으켰던 국민들뿐만 아니라 언론도 그냥 또 언론 보도만도 믿지 않고 국민들이 또 집단지성으로 토의를 하고 각종의 SNS라든지 친구를 위해서 정보를 종합해서 판단하고 계시거든요. 서로 교류하고요. 교류하고 그러니까 그런 태도는 굉장히 잘못됐다. 그러면서 저는 이준석 대표의 문제가 됐던 게 램바 성상라부호 그다음에 무마구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본질은 사라지고 이준석 대표를 거칠게 내쫓으려고 하는 토사고평하려고 하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그리고 거짓말 이런 논란만 남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왜 한때 같은 배를 탔고 당선에 공이 있는 젊은 정치인을 또 선거에서 추대된 젊은 정치인을 왜 그렇게까지 내쫓아야 되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네. 저도 신인규 대변인께 꼭 여쭤보고 싶은 내용인데 저희들이 추정컨대 저는 정말 철저히 3자로 봤을 때 이준석 대표로 대변되는 신보수, 청년보수, 또 합리적인 보수, 또 낡은 기득권과 결별하는 보수, 또는 윤석열, 권성동, 장재훈 의원 등이 이야기 듣는 윤핵관 또는 김건희 여사로 대표되는 김핵관과는 다른 신진 흐름, 개혁의 흐름 이런 흐름이 부담스럽고 불편했을까요? 네. 불편하고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없다. 우리는 윤핵관과 김핵관으로 정권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준석 대표와 그 주변의 세력들은 거기에 도전한다. 그럼 이참에 차라리 정권초가 제일 힘이 세잖아요. 이때 정리를 하자 이렇게 판단한 거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권초에 힘이 있을 때 싹을 송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심경을 유추를 해주셨고. 심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우선 사실 이게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 이준석 당대표가 취임했던 것이 작년 아마 7월 정도일 겁니다. 당시에도 8월에 대통령 경선준비위원회라는 걸 하는데 당시 윤석열 후보 측에서 활동했던 신지호 전 의원 같은 분은 대표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데도 탄핵해야 된다.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원봉사 같은 거 하자고 서병수 위원장이 경준위원장으로서 제시를 하면 저거 다 뒤에서 이준석 대표가 조종했다. 그러면서 왜 후보를 오라가라 하느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당대표의 권위에 도전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도 보면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도 나는 후보의 말만 듣지 대표만 안 듣는다. 이런 식으로 공개해서도 모욕을 주기도 했고. 여러 가지 선대위 안에서 이준석 대표를 안 쳐는 놨고 얼굴마담으로 쓰기는 하는데 결국 권한을 주지 않는 겁니다. 물론 리더십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못 끌어냈다고 비판하면 할 수 없겠습니다만 사실 보수 정당의 뿌리 깊은 권위주의 그리고 나이가 어리고 원외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당대표로서 권위를 부정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보수 정당에 대해서 권력 다툼이다. 자리 싸움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자리를 챙겨줄 만한 힘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권위 부정 아니냐 이렇게 저는 규정을 짓고 싶고요. 사실 보수 세력이 국민들께서 많이 비판하십니다만 저는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다고 하면 또 수구 세력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수구라는 것은 보수에도 있고 진보에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기득권을 성을 쌓아가지고 그걸 내놓지 않겠다라는 그러면서 국민들의 등에다가 빨대를 꽂고 피를 뽑아먹는 그런 것들을 저는 수구 세력으로 보는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 안에 그런 세력들이 죄송하지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 보수, 탄핵을 당한 보수에게 기회를 한번 줬다라는 것은 좀 보수를 바꿔봐라. 그리고 과거에 그 정치의 주류에 섰던 수구 세력과 같은, 구태 세력과 같은 보수들은 사실 메신저로서 저는 기능을 다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떠한 정책을 말하더라도 그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의 변화를 바랬다라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상징하고 있는 그 젊음, 그리고 혁신, 그 새로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원했던 것인데 지금 그 양대의 세력이 당 안에서 치열하게 지금 붙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뭐 사실 정치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고 좀 새로운 정치를 해보고 싶은 입장에서는 저는 이 싸움에서 물러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그런 정치 개혁의 열망들을 한번 좀 이뤄내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결정적으로 서울 남부지법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그 가처분에 대해서 16장을 꼬박꼬박 써가면서 헌법에 나와 있는 민주정당의 절차적 위배 또 실체적 위배를 아주 조목조목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사 출신의 국힘 의원들이 드러내놓고 사법부의 이 결정을 반박하는 이걸 보면서 국민들이 어? 국힘 의원들이 육사 출신들인데도 판사의 저 결정을 대놓고 반박한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가처분의 가처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이거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되나요? 우선은 저는 사실 이제 법원의 결정을 정치인들이 존중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께서 버르장머리가 없다라는 식으로 판사에게 인신 공격을 하기도 하고 본인도 판사 출신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순천고등학교를 나왔으니 약간 전라도에 대한 그런 지역 비하 내지는 출신에 대한 것까지 건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도를 넘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논리대로 하면은 경상도에서 출신을 가진 판사가 판단한 것만 공정과 정의입니까? 그럼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강원도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의 비판한다는 것은 메신저를 타겟해서 탄핵을 시키는 방식인데 저는 굉장히 좀 졸렬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도전은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판검사를 지냈고 과거의 육사로서 살아온 본인들의 과거를 부인하는 게 부정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가처분은 핵심이 분명합니다. 정당에서 당의 대표를 소위 말해서 당원소환제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은 방식 즉 당대표를 먼저 징계를 하고 당대표를 사고 상태를 만든 다음에 그걸 사고로 인정해놓고 갑자기 거리 상태로 뒤집으면서 당대표를 갑자기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일종의 가짜 비상상태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걸 판결문에서는 의도된 비상상황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비상을 만들어서 비대위를 가고 그걸 통해서 최고위를 해산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들어서는 해산된 당의 최고위를 부활시켜서 당대표 권한대행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전인수격으로 자신들이 유리할 때는 최고위를 죽였다가 또 다시 살렸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법을 입맛에 맞게 재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의 법 해석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가처분결정은 명확하게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이 헌법과 정당법과 당원에 위반돼서 무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존중할 문제만 남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으로서는 살짝 선배지만 한진구 부장님이 시민운동 경력도 오래됐고 정치계도 오랫동안 지켜봐주셨는데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윤석열 대표와 국민의힘에게 또 이준석 전 대표에게 각각 어떤 말씀을 꼭 해주고 싶으신지요? 저는 일단은 이준석 대표께서 낡고 기득권의 찌든 보수에 비판하고 큰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킨 것. 그것만으로도 당시에 당대표 됐을 때도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이 재벌 대기업이나 기득권 세력을 많이 대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강력히 비판하는 입장이었잖아요. 예전에 시민단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되는 건 정말 한국 정치의 큰 변화고 희망이다라고 제가 칭찬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 듣고도 국민의힘 내도 물론 민주당 또 심지어는 요즘에 진보정당 내에서도 구태를 비판하잖아요. 많은 당원들이나 시민들이. 진보정당은 진보정당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당대로 구태 그다음에 기득권 그다음에 어떤 젊고 새로운 흐름을 용납하자 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 세력들이 사실 물러나야 한국 정치가 저는 한 단계, 두 단계 더 발전한다고 보는데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 드리니까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여러 논란이 있고 또 갈라치기를 좀 한다. 그러니까 능력도 없이 연줄로 기득권으로 정치, 패걸 정치를 하는 것에 도전해서 능력주의를 도입한 것은 굉장히 신선했으나 한편은 사회적으로는 능력보다는 존엄이라든지 배려를 봐야 되던 사회적 약자들이나 성평등 이슈라든지 장애인 이슈에 대해서는 좀 가혹했다라는 지적은 받았잖아요. 이준석 대표님이. 그건 나중에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님이나 신인규 변호사 같은 젊은 흐름이 저는 정치적이 늘어나야 된다. 그리고 그걸 그게 쫓겨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응원을 받아야 되는 건데 정반대로 가는 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추석 이후에 저는 이 사건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폭력적, 일방적으로 뭐라 알면 안 됩니다. 어쨌든 징계를 당한 거에 대해서 유무요를 다투되 그리고 또 경찰이 수사도 하고 있잖아요. 그 결과도 지켜보되 이 대표가 직무가 정지된다 하더라도 당대표로서 역할을 그 직무는 정지되었지만 기존에 해왔던 역할을 할 수 있게 보장해 주는 게 이 사태의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해법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 계속적인 사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는데. 아무래도 사실 정당이라는 것이 선거는 전쟁과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치르고 또 평시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준석 당대표는 임기가 2년짜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당의 주류들의 논리는 선거 때까지는 충분히 썼다 이거죠. 워낙 전략도 좋고 공격도 잘하니까 굉장히 효율적이었는데 이제는 또 평시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리더십. 당대표의 역할은 거기까지만 해라 지금 이런 의견 충돌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건 상당히 좀 이기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의 대표가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인기가 당대표가 인기가 없다 그래서 내려오라고 그러면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인기가 지금 많이 없어져가고 있는데 이거 내려오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유리한 면만 취하고 불리한 면만 거부하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이준석 대표가 지금 저는 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저는 여러 가지 능력주의면도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그거에 머무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시작점인 것이고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리더가 다 가질 수 없거든요. 그럼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이 채워주고 조금 더 발전적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저는 지혜일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취향적인 겁니다. 짜장면을 좋아하고 짬뽕을 좋아하고 다 다른 것인데 막 서로 싸워요. 그런 것처럼 저는 당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앞으로 이런 식의 대표에 대한 끌어내리기가 일상화된다 그러면 다음번에 조기 전대하자 그러는데 대표 뽑아놓으면 또 이런 일이 반복될 겁니다. 그럼 저는 정당의 민주주의가 깨진다고 보거든요. 상당히 안타깝고 이번 추석을 계기로 해서 좀 따뜻함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법부가 굉장히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추석 이후에도 이 사안을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시가문의 당대표 말씀인데요. 이재명 현재 민주당 당대표의 검찰의 소환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정확하게는 출석 요구이겠죠. 이것이 과연 정당성이 있느냐 정치적 탄압용은 아니겠느냐 지금 굉장히 핫 이슈입니다. 안수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들께서는 아마 이렇게 두 가지로 판단하실 것 같아요. 누구나 소환받을 수 있다. 이재명 당대표도 예외는 아니다. 원칙로는 그렇군요. 네.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소환자세는 응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또 민주당 내에도 일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또는 다수 당원의 지지자들은 이건 명백하게 당대표가 되자마자 그 다음 날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 송치를 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 전국 교수단체들 발표일에 맞춰서 소환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또 9월 6일 날 이재명 후보의 또 다른 선거법상 의사 유포으로 경기도청 압수수색까지 하고 이게 그냥 일반적인 소환 조사를 넘어서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무혐의가 나오고 검찰에서도 소환도 안 하고 경찰에 다수고발된 거 다 무혐의가 나오는 와중에 이재명 대표 부부 대선 굉장히 가혹하다. 그러니까 양가에 감염을 가지는 거죠. 한편은 소환 조사에 응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한편은 젤리아당 대표한테 협치하자고 영수회다 자마자고 전화통화까지 했는데 이렇게 가혹하게 막 몰아붙여도 되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과하다라는 생각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론과 현실이 많이 괴리가 보이는 걸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심 변호사님이시라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야 누구나 다 출석의고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에 관한 혐의에 대해서는 거의 무혐의가 되거나 소환 조사 없이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너무 몰아붙이기 식으로 가혹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우선 대원칙을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정치인들이 사법 절차에 대해서 너무 좀 왈가알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검찰 제도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공정성 시비를 계속 걸다 보면 사실 저는 검찰이 아무 일도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안도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거에 대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왜 지금이냐 추석 앞두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시점은 명확한 것이 대선이 3월 9일에 있었고 지금은 공직선거법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 시효가 6개월입니다. 그럼 9월 9일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당대표 경선이 있었으니까 수사를 할 수가 없었고 당대표가 됐고 시효는 만료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이건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양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재명 후보 대표 입장에서도 과거에 후보 시절에 허위사실 공표를 통해서 대법원까지 갔다가 살아돌아온 경험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과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를 무론하고 상당히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볍게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실 대통령에 대해서는 헌법 84조의 불소추 임기 중에는 소추할 수 없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논외로 하더라도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으신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사실 수사적인 형평성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제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법기관을 좀 신뢰해 주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법 앞에 성역이 없고 평등해야 되죠. 그건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계적으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사법기관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주고 또 사법기관은 그 존중을 바탕으로 여야를 무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저는 하는 것이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유일한 것입니다. 사법기관이 국민의 존중을 받을 정도로 미리 해왔으면 이렇게 큰 논란이 되지 않을 텐데 예를 들면 법적인 문제입니다. 본인 가족을 수사하는 수사관을 취임식에 초대를 한 것이 과연 이게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그 수사관에 대한 압력 내지 회유로 볼 수 있는 측면은 없는 것인가 이게 또 제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제 법률관 아니지만 법학을 전공해서 신임금 변호사님 말씀을 거의 죄가 법조인이지 않나요? 아닙니다. 아주 많이 공감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 최후의 권위의 영역은 사법부죠. 특히 재판부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물론 우리 진보진영도 너무나 분하한 판결이 나오면 문제제기도 하고 또 이혼제청도 하고 헌법소원도 해서 예를 들면 야간 집회를 금지하던 시절에 그걸로 국민들이 처벌을 받으니까 저희가 헌법소원도 내고 이혼제청도 내서 제도에 관한 것이 없고요. 그걸 법원도 비판하면서 그래서 겨우 이혼 판결을 받아 안 해서 요즘 야간 집회 국민들께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때로는 비판도 하고 도전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만 이제 신민호사님 말씀에 제가 약간만 이렇게 반박을 해보면 법원의 판결은 가급적이면 더 존중해야 된다. 우리 사회가 더 합의를 하자. 이렇게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검찰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사실 정치적으로 권력의 앞잡이 노수라거나 아니면 정치검찰 내에서 검찰 모두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일부 세력이 또는 특수부가 자신들의 명예나 어떤 정책 야욕을 가지고 어떤 경우는 직권남용을 하고 어떤 경우는 완전히 직무유기로 하는 또는 자기들이 잘하는 사람을 봐주고 직권들은 봐주고 또 자기들 한 번 죽여야겠다 하면 막 삼족을 멸하듯이 달려들어가지고 더구나 많은 재량에 놓여져 있다. 이런 케이스가 꼭 윤석열 총장 시절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있었는데 윤석열 총장 시절에 더 있었다고 많은 분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는 소환도 안 하고 서면 조사를 해줬거든요. 본인이 사과까지 했던 경력 조작 부분에 대해서 김혜경 여사는 소환했죠.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 9월 9일이 시효견을 하지만 미리부터 서면 조사를 협의해서 서면 조사를 신속하게 해달라는 것으로 충분히 여야 영수담 논의도 있었으니까 할 수 있는데 9월 6일에 하필이면 김건희 여사 논문검증 교수님들 발표한 날 소환 통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앞서에까지 했어요. 9월 6일 날 실제 또 다른 사건으로. 그러니까 법원의 권위를 존중하는 거 별개로 검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형평성을 잃었다. 그러면 설득률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재판부 사법부와 크게 보면 같은 사법기관이지만 직접 행정부에 소속돼 있는 검찰청. 검찰의 재량은 너무나 고무줄처럼 적용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을 감수하셨습니다. 저도 상당 부분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저는 사실 대통령 취임식에 특별 초청의 형태로 김건희 여사의 장모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초대가 됐다는 거 상당히 의아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감찰 내지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정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저는 애초부터 사실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장관 임명할 때 저는 그걸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측근이고 그렇게 해서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서 수사를 하면 검찰 인사를 다하니까요. 야당이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쟁은 계속 돌고 돌아 소용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사실은 감사원이나 선관위 그리고 검찰, 경찰 이런 곳은 사실 권력을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내 측근을 보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 보고 추천하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수사의 담보가 되고 그 권위 위에서 양쪽을 다 범죄가 있는 사람을 벌주고 죄가 없는 사람을 무죄로 방면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저는 사실 지금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직권 세력에서 사실은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만약에 미진하다고 한다면 저는 원래 특검은 반대하지만 수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또 남는다면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특검이 또 수사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합의를 하면 될 것 같고 문제는 과거에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판이 있었죠. 대장동 같은 경우도 빨리빨리 털어버렸어야 되는데 질질질질 끌다가 또 대선이 있어서 못하고 또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어서 또 못하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수사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수사를 하면 또 하는 대로 또 불공정성 시비가 난단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검찰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은 길게 보고 좀 사회에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 차원에서라도 정말 수사기관이나 이런 쪽의 인사는 오히려 내 편이 아니다. 남의 편을 좀 안치는 그런 노력이 저도 선행돼야 된다는 거는 좀 동의합니다. 네. 우리 아니 신영규 변호사님께서 약간의 이 이슈에 대해서는 지금 논쟁을 좀 무려하더라도 너무 건설적인 전화해 주신 것 같아요. 감사원 그다음에 검찰총장, 경찰총장 그다음에 검찰사무를 관할하는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뭐 선관위 이런 데는 정말 예를 들면 중립 내각 준하거나 아니면 야당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또는 야당의 복수 추천을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한 사람으로 하면 또 대통령 인사권이 너무 제한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임명했다면 이런 시비가 확 줄어들었을 겁니다. 저는 다음에 어느 정부가 들었으더라도 권력을 잡은 사람의 권력기관을 만들어 하려고 하는 유혹도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랬던 것도 사실이고 그렇게 좀 중립적인 분을 내세우는 것으로 권력기관은 특히 수사라는 기관은. 그러면 굉장히 이런 시비가 줄어들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제안을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실제 수사 담당 책임자를 침식에 꼭 집어 초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대부분 무혐의가 나오고 몇 개 남아있는 사건도 추석 이후에 양평 부동산 특유혹도 무혐의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국민들께서 주가 조작 의혹, 양평 부동산 특유혹, 경력 사기 의혹 지금 온 국민에게 굉장히 충격과 논란이 됐던 여러 사건이 계속 무혐의로 나오면 저는 자연스럽게 이 부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그다음에 이혼석 대검 차장, 지금 검찰총장이었지만 사실 검찰총장도 비워놓고 인사도 한동훈 총장 다 했잖아요. 자기 측근들을 요지에 다 심었다는 건 국민의힘당도 인정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경찰수사도 경찰청장도 바뀌고 서울경찰청장 바뀌고 경기 남부경청장도 바뀌고 서울광역수사대장도 바뀌고 서울사이버수사대장 다 바뀌었습니다. 수사책임자들이 중간에요. 그러면서 줄줄이 무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혹을 털기 위해서도 불가피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 이슈는 우리 사회가 슬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정치를 해야 되는데 법조인 출신,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시다 보니 수사를 하고 법치를 하는 것이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치를 해라. 정치란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부처를 관할하는 종합예술 같은 것인데 수사에만 집중하는 이런 검찰 행정만 가지고 대한민국의 큰 톱10에 들어간 선진국을 과연 운영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으면서 법치만 하지 말고 정치를 살려보자. 지금 너무 대치 상태이니. 어떻습니까? 지금 120여일 정도 지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4년 한 9개월 넘게 남아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는 것을 국민이 바라보기엔 너무나 불안하고 사실 일각에서는 분노도 많이 쌓여 있고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습니까? 심 변호사님. 저는 우선 사실 지지율을 좀 봐야 되는데요. 대통령께서 처음에는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나는 정광판 보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또 많은 질타를 받으셨고요. 그 이후에는 좀 여론을 챙기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처음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낙폭이 빠르게 급격하게 내려왔다는 것도 참 우려스러웠지만 이게 이제 부정평가라는 것이 계속 고착화되면요. 사실 이제 그런 이미지가 좀 비호감 내지에는 부정 이미지로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공무원들이 말을 듣지 않고 또 내부에 있는 여러 정보들이 밖으로 새 나갑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권력 누수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사실상 통치권 행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진단을 하고 그 위기의 근본에는 사실 정치가 빠져 있다. 지금 이게 핵심인데 사실 정치를 어디서 조금 복원할 것이냐. 저는 이제 이게 숙제로 남는데요. 민주당하고도 물론 협치 잘해야 되지만은 일단 국민의힘 안에서부터 조금 더 폭넓은 정치 행보를 하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무수석도 있고 한데 조금 인재를 쓸 때 다양한 풀들이 있거든요. 당내에도 유능한 사람들도 많고 다양한 성향들도 많은데 저는 좀 다양한 사람들을 갖다가 좀 인재로 여겨서 좀 영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당내의 정치를 좀 복원을 먼저 하시고 그게 완성이 되면은 저는 민주당하고도 미운이 고운이 하지만은 그래도 국정운영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좀 공통분모를 찾아가지고 서로의 신뢰를 좀 쌓아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의 복원을 통해서 이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극복할 생각을 해야지 그거 없이 수사를 통해가지고 아니면 북한 문제를 제기해서 지지율을 득보겠다. 일부 지지층 결집일 뿐이지 그것이 중도층에 대한 회복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통 큰 그런 정치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변호사신데 어디 민주당이나 진보 쪽 변호사신 것 같아요. 기존의 국민의힘 스태스가 많이 다르신데요. 신임 변호사님은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 대표일 뿐만 아니라 한국정치바로 세우기 연대 대표님이신 것 같아요.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방금 정말 말씀 잘해주신 게 윤석열 정부가 일부 기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이재명 부부를 열심히 수사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일을 열심히 수사하면 그게 지지율이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다는 썰이 있어요. 이게 팩트로 확인된 건 아니니까요. 일부 언론 분석 보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조사해보면 지난 정부 망신주기 또는 지난 정부 일 캐네기식 수사가 여론조사에서도 별로 지지를 못 받는 게 이건 제 주장이 아닙니다. 실제 여러 여론조사가 있었으니까요. 확인이 되었고 실제 지지율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됐습니다. 오히려 미래로 나가야 될 시점에 문재인 정부가 아쉬운 것도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차분히 조사할 게 있으면 조사하면 되는데 마치 검찰 감사원이 나서서 막 다 포복하듯이 하는 모양새가 좋지도 않았고 정치도 파행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민생경제 전념해야 될 상황에 딴 데 신경을 쓴다라는 국력을 그쪽으로 돌렸다. 네. 에너지를 국정에너지를 다른 데 돌렸다라는 지지율이 저는 오히려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의 일보다 그런데 과거의 일 중에 정말 심각한 일이 있었으면 조사가 불가피하면 그건 예를 들면 좀 중립적인 기구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차분하게 드라이하게 시간을 두고 감사원이 천천히 감사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감사원하고 검찰을 행보보면 마치 지난 용건을 막 몰아세우듯이 다백만으로 합니다. 이런 게 전혀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 이것 때문에라도 그런 행태가 저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국민들께서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안율 그다음에 주가폭락, 코인폭락이라는 거의 육중의 민생고를 겪었고 거기에 대형 수재를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재민까지 많이 생겼고 돌아가신 분까지 많이 발생했잖아요. 실종자도 많고. 이 일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여야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안율 대책이요. 주가폭락, 코인폭락으로 상처받은 국민들에 대한 대책이요. 그다음에 반복되는 이런 자연재해에 대해서 여야가 정부가 합심해서 다행히 태풍 피해는 좀 그나마 비교적 덜하지 않았습니까?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거기에 올인해야 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한다라는 데 또 저는 정부의 단위의 지조를 하락에 주요 원인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석 때 민심도 아마 그럴 겁니다. 여야 간에 그만 싸우고 지난 정권 막 보복 수사 그만하고 사실 지난 정권이 평가받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시민사단체에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해서 정권교체 빌미를 줬기도 하겠지만 대형 비리 사건은 없었다는 평가가 대부분의 시민단체 대책인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가장 열받은 때 이거잖아요. 대규모 뇌물이 막 권력층에 오고 가고 대규모 정경육착이 멀어서 막 특혜화 비리를 주고 국정농단으로 나타나는 거죠. 네. 기득권 세력들이 더 큰 막 이권을 몰아줘. 이런 우리 국민들이 신문을 났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갈리지만 그런 사건은 거의 없었고 실제 그건 지금 검찰 수사하는 것 중에 그런 사건은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자는 의견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 에너지를 민생문제 그다음에 저출산, 저출생, 고령화 문제 그다음에 반복되는 이런 자연재해 문제 인재로 될 수 있는 거기에 쏟아붙자는 거거든요. 추석 계기로 저는 민심이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부응하자. 그럼 당연히 정치기가 자연스럽게 보고 난다고 봅니다. 수사와 법치 쪽에 올인할 게 아니라 지금 시급한 경제, 그중에 민생 또 입법부에 169명이라는 다수당인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앞으로 2년 후에 있을 총선까지 분명히 협치를 안 하고서는 행정부 단독의 힘으로 이 위기를 넘기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심 변호사님 말씀하신 당내 민주주의, 이준석 전 당대표와의 그 관계도 당연히 그 안에 포함될 테고 아까 정무수석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주로 검액관이라고 검찰 핵심 인사들을 비서관급 이상으로 쓰면서 이번에 이진복 정무수석이나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 그 밑에 있는 비서관급들만 다 물러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신의 머릿속에서 아 이거 인적 쇄신을 그냥 비서관급이나 아랫사람이 아니라 정말 수석급 이상이라도 정말 한골 탈퇴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인사 쇄신을 단행할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에서 책임을 물을 때 권한자들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그 밑에 있는 행정관이나 행정요원들을 아무리 속가낸다고 해도 이해가 바뀌지 않으면 별로 개선의 정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참 그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사실 안에서도 여러 가지 파벌레지는 권력 다툼이 있다고 저도 듣고는 있는데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는 사실 이렇게 봅니다. 대한민국 사회라는 데가 저는 골든타임이 지금 거의 쬐깍쬐깍 넘어가고 있다고 봐요. 그것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더 유지될 수 있느냐에 대한 생사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첫 번째가 말씀하신 대로 인구 문제면 저출산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자살률의 문제입니다. 사실 가장 희망이 끊어진 사회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객관적인 지표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희망을 어떻게 접붙일 것이냐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인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필요한데 저는 인구 문제가 연금 문제랑 다 연관되어 있거든요. 이 수도권 과밀 문제라는 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저는 해결될 수 없다고 보면 성장 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과감하게 해가지고 인구가 자동적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각 지역들이 마치 미국의 주처럼 경쟁에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이런 모델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이견지기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골든타임의 문제 즉 인구의 문제나 대한민국의 희망이 끊어진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여야가 지금 시급한 골든타임 앞에서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없고 실력이 없으면요 자리를 비키셔야 돼요. 그럼 미래 세대가 지금 이 환경 문제나 여러 가지 기후 제약 문제라든지 인구 제약 문제를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키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과거를 가지고 싸우기만 한다면 미래 세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이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할 대안이 없으면 물론 아시라. 그리고 과감하게 자리를 비켜서 미래 세대들이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과감하게 푸는 창의적 해법을 내놔야지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이신데요. 저는 100%, 200% 공감하는 게요. 그러니까 신인규 변호사님의 말씀이 반영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종목에서 오히려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한다고 들고 나왔어요. 그게 지금 논란이에요. 그럼 지방분권은 더 안 되는 거거든요. 수도권에 더 과밀화가 심해지면요. 그러면 교육, 주거, 의료, 통신, 교통 우리 국민들이 수도권에서 겪는 문제가 더 심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거 문제가 심각해지고 교육비 문제가 심각해지면요. 우리 청년들이 왜 저출생하게 되냐고 물어보면 교육 문제,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세 개를 많이 꼽습니다. 부부가 그냥 딩크족 더블 인컴 노키즈로 우리는 하기로 했다고 문화적으로 결정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사경제적인 문제 또 교육비나 주거비는 주거난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라는 문제는 우리 사회에 해결해줘야 되거든요.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현실의 고통은 자살률을 이어지고 미래 불안은 저출생으로 이어진다고 다들 사약자들이 진단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은 그 함정에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여야가 이번에 추석에 예산안 논의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지방분권에서 전국 골고루 청년들이나 2030세들이 잘 살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주고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고통 없는 사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당장 이번에 여야가 예산에서 살 수 있는 게 지금 아동수당이 10만 원밖에 안 됩니다. 10만 원 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아이를 안 가기로 했는데 아이를 낳겠다 이런 생각을 청년들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공공임대 주택 예산도 많이 깎인 걸로 나옵니다. 청년들은 자기 집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안정적인 주거 공간이 필요하거나 공공임대 예산도 깎이면 오히려 더 절망하게 되죠. 이런 예산은 복원하거나 능리는 게 맞습니다. 노인 일자리도 그렇죠? 네, 노인 일자리도.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만 드리고 프랑스와 캐나다가 원래 출생률이 낮았다가 지금 성인 남녀가 한 두 명씩 낳는 우리는 지금 0.7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심각합니다. 세계 최저니까요. 네,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인구 소멸하는 국가로 지금 평가를 받게 되고 급속한 고령화에 아동충손이 없으면 노동력도 부족해지고 어르신들이 부양할 사회적 토대가 무너집니다. 동력과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캐나다 프랑스가 보니까 아동수당을 고등학생 때까지 50만 원 정도를 줍니다. 한국돈수로. 그래서 최소한 아이를 낳으면 사회가 길러주겠다는 약속을 정확히 이행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낳은 아이에게도 어쨌든 아이를 낳은 엄마든 아빠에게도 무조건 일단 축복을 응원해주는 걸 만듭니다. 문화적으로 피곤하게 하지 않고요. 이게 출생률이 두 명까지 늘어난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대안은 될 수 있다. 당장 여야가 이건 크게 쟁쟁할 일이 아니잖아요. 당장 예산 논의할 때 저 출생 문제 대책부터 그래서 2030 세대들이 꼭 결혼을 하고 낳든, 결혼을 안 하고 낳든 간에 아이를 원한다면 잘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게 정치의 복원의 계기도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육 쪽, 복지 쪽 얘기 듣다 보니까 국무용이 다 중요하시지만 부총리 자격인 교육부 장관과 굉장히 차관이 두 명이나 있는 복지부 장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4개월이 되도록 오늘 방송할 때까지는 아직 임명자가 없어서 말이죠. 이렇게 비워놔도 되는 것인지요. 빨리 좀 앉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뼈아픈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조각조차 120일 되도록 못했다 그러면 얼마나 이건 사실 인사라인부터 해서 또 중요한 장관 자리인데요. 그렇습니다.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출산율 얘기하셔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 100조 정도를 썼다 그래요. 아마 더 될 겁니다. 과거 통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쓴다고 해서 애를 낳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이 같은 하늘 아래 세종시 같은 데는 아이가 2.2명 나옵니다. 왜냐하면 희망을 볼 수 있으면 애를 낳는 겁니다. 왜 역사적으로 인류가 항상 생존해 왔는데 왜 지금 세대라고 해서 애를 안 낳고 싶겠습니까? 못 낳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출산율에 대해서 지방분권을 제가 제시를 하고 싶은데 지금 이상민 장관이 지방균형 발전의 주무부처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해법 같은 거 보면 너무나도 나이브한 게 대기업 내려보내고 인센티브 주고 특목금 몇 개 묶어서 내버려 보내겠다. 누가 인센티브 받고 누가 내려갑니까? 그거 안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 정치인들이 개헌하자고 뻥치거든요. 저는 그거 사기라고 봅니다. 개헌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헌법에 다행히도 지방분권이라는 제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수평적 분권은 어렵지만 수직적 분권을 통해서 대한민국 대통령도 해결하고 지방의 분권을 통해서 권한을 실어줌으로써 경쟁을 유도하고 이게 보수 철학과 맞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지역을 살게 만들면 사람들이 내려가지 말라 그래도 정착지원금 조금만 주면 우르르 내려갈 겁니다. 그럼 내려가서 애 낳고 집 사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건 정창할 게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접근해서 당장 이거는 착수해서 풀어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방으로 이전하면 파격적인 지원금을 주고 그다음에 거기서 출산을 계획하거나 출산이 실제하면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파격적 주거지원금, 출산지원금을 주고 실제 충북 계산이 올 5만 원짜리 공공임대주택을 합니다. 인기가 좋아요. 이사하러 온답니다. 강원도 화천이 신규 대변인과 같은 선생님 국민의힘당 소속의 부수 군수님이거든요. 이분이 친환경 무상급식 그다음에 대학생 무상교육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런데 화천의 대학생이 없는데 어떻게 무상교육을 하냐. 일단 화천에 살기만 하면 전국 어느 대학을 가든지 등록금을 100% 지원해줘. 그랬더니 놀랍게 강원도 화천에 학생수가 늘어나라고 인구가 늘어났어요. 초중고 학생들 무료버스도 합니다. 학생들이 버스 타는 것은 학원 가거나 학교 가는 일인데 어른들이 그 정도는 도와주자고 정말 멋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고수정치인들 중에도 국민의 정말 애정과 지방 살리기 그리고 지방 살리기를 통해서 청년들이 거기에서 희망을 가지고 아이를 낳고 재밌게 보람차 살 수 있도록 철학이 대단한 분이 있어요. 정책만 마련된다면 인센티브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강원도 화천군 사례가 지금 교육학자들이라든지 지방 분권하는 분들한테 큰 화제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정의당이나 민주당 소속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당 소속이시더라고요. 대단하다고 하니까 저는 신규 변호사님 같은 그런 철학들 실제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청년들이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이렇게 아웅당 살고 애도 아 우리 결혼도 하지 말자 우리 애도 같이 말자 이런 게 아니라 조금만 내려가니까 공기도 좋네 사람도 인심도 좋네 주거비 문제 필요 없고 교육비도 예를 들면 지방에 있는 대학부터 무상교육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비도 안 들잖아요. 초중고는 지금 저희가 이미 무상교육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게 또 충분히 가능한 게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세계 7, 8위권의 경제대국이고요. 1년 예산만 지방정부 예산까지 다 합치면 중앙교육에서 가면 철조한팍이 됩니다. 돈이 없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양육과 교육과 아동, 청소년의 돈을 제대로 안 쓴 거죠. 그러면서 청년들이 차라리 그냥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자 이렇게 됐는데 굉장히 정책적이고 충분히 이거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방균형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을 해주셨는데 마지막 가장 국민들께 조금 두 분께 여쭤고 싶은 게 결국 영수회담도 제기가 됐고 전화통화도 하셨고 뭔가 잘 될 듯 싶다가 이제 검찰의 출석요구로 인해서 굉장히 살짝 어긋나 있는 상태인데 사실 24만 7천 표라는 굉장히 근소한 차이이기 때문에 당선자나 떨어지신 분이나 국민의 절반 가까이의 지지를 받았다는 그 정치적 함의를 언제라도 명심하시고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이런 정책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서라도 두 분이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추석 지나면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23만 표 0.7% 포인트로 졌지만 사실 진 건 진 겁니다. 민주당도 대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 0.7이라는 숫자는 국민의힘이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만의 지금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라는 걸 인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런 좀 건설적인 내용을 통해서 제가 지방분권 말씀드렸지만 헌법의 제도가 기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여야가 합의하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 돼요. 내일이라도 지방분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구역 대개편을 통해서 지방도 정리를 하면서 좀 더 지방도 뛰어다닐 수 있게 조금 더 활력을 실어넣어주는 그런 제도들이 가능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저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국민들께서 지금 한 네 달 가까이 보면서 너무나 실망하고 분노하는 국민들은 성급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퇴진이나 탄애를 주장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들을 저는 탓할 게 못된다고 봅니다. 주권자로서 지난 서너 달을 보니 민주주의나 민생이나 평화나 남북관계나 외교나 국방이나 다 엉망이다. 위기다. 대통령 집무실 석연찬 기전하고 거기에 코바나 콘텐츠 관련 회사들이 불법 공사까지 적발이 됐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니까 분노가 심하신 분들은 퇴진이나 탄핵까지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극복하려면 국민들 보고 당신들 서너 달밖에 안 됐는데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세계 완전히 황골탄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신임규 대변인이 이야기해준 부분만 다 반영이 돼도 상당히 개선이 될 거고요. 아마 저는 비판하는 입장이지만 지지율도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문제인 거고 추석 때 그걸 제대로 하는 민심이 이번에 많이 분출됐고 그걸 위해서 여야 간의 협치도 제대로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추석 이후에 바로 여야 영수회담을 하셔서요. 제일 먼저 방금 우리 저출생 대책 하나고요. 고물가 대책에 대해서 건설적 논의를 하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굉장히 마음이 많이 놓을 겁니다. 미국이나 독일 그다음에 일본에서 고물가 대책하는 거 보면요. 저소득층이나 중상층들한테 수당을 실제 늘리고 교통비를 대폭 깎아주고 대중교통 친화적인 삶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라도 여야가 딱 합의하고 이번 예산한테 필요하면 추경도 할 수 있는 것이고 3차 추경 그런데 3차 추경이 도저히 안 되면 내년 예산에도 반영해서 집행하게 만들고 그러면 정치가 복원이 되는 거죠. 우리 안 소장님이랑 말씀할 때는 몇 시간이 더 걸리는데 오늘 굉장히 그래도 말수를 줄이셨고 뭐 홍보할 거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추경 맞아서 스픽스 TV 아 스픽스 정말 좋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다 좋고 출연자들도 다 좋고 그 다음에 진보 중도 보수에 나오신 분들도 매너와 룰을 지키면서 토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픽스 TV 구독하기 좋아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아마 방송 보시면서 대한민국이 보수 철학을 가진 젊은 정치인 가운데 우리 신인규 변호사 같은 분이 있다는 재발견이 될 것 같습니다. 협치를 하고자 하는데 조불협자도 있지만 사실은 협동할 협자입니다. 우리 추석이 지나면 우리 여야 정치인들이 지혜와 마음을 모아서 우리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진정한 정치의 본색을 마음껏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안진국 수장님 비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치 분색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